안녕하세요. 코플드당국 이재준입니다. 당부란 재미와 창조 그리고 일정 정해진 시스템 또는 본인의 갖고 있는 감 이런 걸로 당부를 치시게 되죠.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부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. 스스로 만들어서 즐기는 재미도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죠. 그래서 창의력이 조금 필요한 그런 게 창조예술구라고 합니다. 창조예술구는 당부 고수분이든 중수분이든 하수분이든 본인이 쳐서 본인이 멋있게 느껴지고 또 본인이 만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어느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창조예술계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창조예술 Lokal 생명하수 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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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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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